LG전자의 트롬 스타일러를 선보인다. 사진 제공 LG전자 인사이트 김유진 기자 LG전자가 편리함에 고급스러움을 더한 최고급 라인의 트롬 스타일러를 선보인다. 21일 LG전자는 트롬 스타일러 블랙 에디션을 오는 22일 출시한다고 밝혔다. 이 제품은 스타일러의 외관과 손잡이의 고급스러운 다크 그레이 색상을 적용해 인테리어에 가치를 더했다. 사진 제공 LG전자의 연구 개발만 9년 걸린 신개념 의류관리기 신제품은 기존 트롬 스타일러에 다양한 기능들을 넣었고, 한 번에 최대 6벌까지 관리할 수 있어 롱패딩 등 부피가 큰 겨울옷도 거뜬하다. 또 트롬 스타일러 미러처럼 전면이 전신 거울이다. 류재철 LG전자 HA 사업본부 리빙 어플라이언스 사업 부장 부서장은 고객들이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다양한 편의 기능을 통해 차별화된 의류관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. 사진 제공 LG전자 한편 트롬 스타일러는 LG전자의 차별화된 생활과전 기술을 집약한 신개념 의류관리기다. 연구 개발에 소요된 기간만 9년으로 관련 특허는 530여 개에 달한다. 매일 빨 수 없는 옷들을 항상 깔끔하고 깨끗하게 입고 싶은 고객들의 니즈가 크게 늘면서 필수 가전으로 자리매김했다. 연구 개발에